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싸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싸지 못하는 것은 참기 어렵습니다. 배출하지 못하는 것은 몸 안에 머물면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소변이 강하게 배출되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방광 안에서의 염증은 건강의 악신호죠. 방광암의 첫 번째 원인은 흡연입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금연 결심을 하고 새해부터 한번 실행해 보세요. 오늘은 방광암 이야기와 흡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나눌맨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건강 먹거리가 나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식품 효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눌맨의 건강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말의 바쁨 속에 칙칙한 얼굴이 부담스러워서 AI가 말하고 있지만 원고만은 정말 엄선하여 달성한 부분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 탱탱하고 기분이 촉촉한 날 다시 얼굴 내밀고 건강 이야기 전해보겠습니다. 방광암은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에 악성세포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걸릴 확률이 4배 정도 더 높은데요. 흔히 나이 들면 당연히 따라오는 전립선 비대증과 증세가 비슷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광암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흡연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합쳐져서 암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었겠죠. 직업 환경에서의 화학물질이 원인일 수도 있고 흔한 부분에서의 커피나 가공식품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광암 역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이 알아차리는 경우는 소변에서 피가 나올 때, 빈번하게 소변을 싸야 할 때, 배뇨통이 있을 때 등입니다. 자주 소변이 마렵거나 절박뇨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을 때는 전립선 비대증과 방광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소변구의 구멍을 통해 방광경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암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검사 도중에도 종양을 잘라내기도 합니다. 치료 시기가 빠를수록 개복을 하지 않고도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근육입니다. 암이 근육 부분을 통과했는가에 따라 암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암 수술이 끝난 후에는 방광 내 BCG나 항암제 등을 주입하는 치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암을 제거했다고 해도 방광암은 재발율이 높습니다. 생식기 관련 아픔은 다른 부위보다 고통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일부만 살펴볼 수 있다면 아마도 누구나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가장 성공의 결실은 담배를 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2024년은 건강할 것입니다. 저도 2021년에 금연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금연이 진행형입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나눌맨의 건강이야기 관심 가져보세요. 유튜브에서 나눌맨 검색하시면 더 많은 건강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살기 때문에 건강이 가장 삶에서 중요합니다.